공공기관에서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을 먼저 승진시키던 관행을 없애라고 지난해 정부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택금융공사가 예전처럼 군필자를 또 먼저 승진시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짚어볼 부분들이 더 있어서 임태우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승진자 명단입니다. 대졸 신입 5급에서 과장급인 4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27명인데 여성은 입사가 2016년부터인 반면 남성은 1, 2년 뒤에 들어온 2017년과 2018년 입사자들입니다. 여성 입사자 승진이 많게는 2년까지 느는 셈입니다. 기획재정부가 1년 전 남녀 간 승진 차별을 없애라고 했지만 따르지 않은 겁니다. 인사적채가 굉장히 심한데 승진에 있어서까지 이렇게 우대를 해주는 게 조금 속상해요. 계속 이렇게 된다면 저보다 2년 늦게 들어온 후배가 먼저 승진하게 될 텐데 이게 맞나 싶어요. 기재부는 군 경력을 인정해서 급여를 더 주는 건 괜찮지만 승진은 개인 능력을 평가하는 게 우선인 만큼 군 경력을 반영해 승진 자격을 정하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군필 우대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노사가 협의해서 승진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미필 직원 못지않게 군필 직원들 불만도 많아서 어느 한쪽을 편들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남성, 여성 젠더 문제로 볼 것 아니거든요. 국가에 대한 희생이 맞다 그러면 당연히 정당한 보상이 따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지 논의가 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내용 취재한 임태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남녀평등을 위한 거다, 아니다 군필자를 역차별하는 거다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던 문제인데 먼저 군필자 승진을 우대하는 자체는 불법인 겁니까? 네, 군필자 승진을 우대하는 것은, 우대하는 게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관련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제대군인지원법은 군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 주라 하는데 남녀고용평등법은 차별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 둘을 종합해서 월급은 더 줘도 되는데 이 승진 우대는 지나친 차별이라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 법에서만 봐도 월급은 더 줘도 되지만 승진에서 차별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참 애매하네요. 그래서 논란도 좀 많습니다. 남녀차별 금지를 주장하는 쪽은 이 승진은 능력을 평가해서 주는 건데 군대 갔다 온 게 능력은 아니지 않느냐 또 여성뿐만 아니라 미필자도 피해를 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론도 또 만만치 않은 게 국방의무로 나라를 지키다 왔는데 여성뿐만 아니라 미필자도 같은 나이 여성보다 2년 더 늦게 승진을 해라, 이거는 오히려 더 역차별이 아니냐 이런 주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해소되지 않자 법을 고치겠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금융공사 말고 다른 공공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네, 취재를 해봤더니 다른 공공기관도 비슷한 곳이 많았습니다. 속내를 물어보니까 이 문제가 남녀 직원 사이에 워낙 민감해서 회사와 노조 모두 이 문제를 선뜻 꺼내기가 우려스럽다, 걱정스럽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나중에 기재부가 경영 평가를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은 결국 언젠가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올해 대선이 있다 보니까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움직이자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부 임태우 기자였습니다.